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영업 부문의 공약 역시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그 중요성이 커진 자영업자 대상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장 주요 후보인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자영업자 민심 잡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 대상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화끈 대출. 그리고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임대업자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화끈 임대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소상공인 구독경제 도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하 구독경제 추진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영업자 대상 1억 원까지 사무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보증금, 이자, 담보 등 복잡한 서류 없이 서울시에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같은 단순 대출은 연 3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낸다는 게 우호부 측의 공약 내용입니다. 한편 이처럼 주요 후보들의 자영업 관련 공약은 대부분 무이자 대출에 치중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 재정 지원에만 그친 선심성 공약이라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회복이 아닌 단기적 자금 지원에 그쳐 경영 안정의 지속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유행에 새로운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은 커져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